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카틀레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용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는 띠엣볼로 18x18cm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했구요. 붓은 헤렌드의 585015 그리고 2525, 3325, 45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물감은 총 3가지인데요. 시넬리에의 오페라 로즈색과 홀베인의 브라이트 바이올렛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했구요. 다니엘 스미스의 보르도색을 추가적으로 사용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색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꽃잎을 하나 미리 그려두었습니다. 반대편을 같은 방법으로 꽃잎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헤렌드의 585015 브러쉬를 사용해서 물칠을 먼저 해줄건데요. 이 꽃잎의 특징은 일단 외곽으로 갈수록 조금 구불구불한 느낌이 드는 꽃잎이기 때문에 물칠을 깔끔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물칠을 하는 게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입니다. 떡지우개로 먼지를 일단 제거를 해주시구요. 가운데 부분에 항상 꽃잎은 중심선이 있는데 이 꽃잎은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잘 염두에 두시고 물칠을 올려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헤렌드 585015 브러쉬를 사용해서 물칠을 먼저 해줄게요. 물칠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꼼꼼하게 그리고 골고루 올려주시면 됩니다. 넓은 부분은 붓을 약간 눕혀서 진행을 해주시구요. 외곽 쪽에 좁은 영역은 붓을 거의 90도로 세워서 붓끝을 사용해서 물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시넬리의 오페라 로즈와 홀베인의 브라이트 바이올렛 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중심선부터 칠해줄 건데요. 이때는 얇은 선이니까 붓을 세워줘야겠죠? 붓을 세워서 이렇게 곡선부터 칠해줍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진해지게 색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물을 칠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긋는 선은 마르고나선은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으로 해주실 필요는 없구요. 점점 더 진한 색으로 올려간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붓을 바꿔서 진행을 해볼게요. 2525의 3325 브러쉬 4호를 사용할 건데요. 이 붓은 텐션이 굉장히 좋고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꽃 묘사할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구요. 저처럼 꽃잎의 인맥을 묘사할 때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붓을 사용해서 같은 색으로 색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점점 더 진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물이 점점 말라가기 때문이에요. 종이 위에 있는 물의 총량을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채화에 물을 올렸을 때 처음에는 물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의 특징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물감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진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수채화의 포인트인데요. 초보분들은 이 점을 인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조금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당황스럽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 번 하면 이 부분도 역시나 아 이렇게 물이 말라가면서 점점 진해지는구나 이만큼만 그리고 한 번 싹 말려야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정도만 딱 완성을 해두시고 일단은 1차적으로 완벽하게 100% 말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르기까지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음 꽃잎을 그리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마르길 기다릴게요. 자 이제 삼각형 트라이앵글 부분에 작은 꽃잎들 3개를 그려줄 건데요. 역시나 물칠을 하고 그리고 2525의 3325 브러쉬 45를 사용해서 인맥을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칠하기 전에 이 조그만 삼각형 꽃잎 부분만 조금 회색으로 명암을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꽃잎을 그리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양감 있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양감은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나 첫 번째 꽃잎에서 사용했던 색과 동일한 색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이 카틀레아는 색상이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색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튜토리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카틀레아 그리기를 마음에 들게 성공하셨다면 다른 사진을 보고 또 다른 색감의 카틀레아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부분으로 갈수록 보로도 색깔을 아주 살짝씩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진행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조그마 꽃잎 색칠은 다 해주었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을 해줄게요. 이 부분은 약간 수술 부분인 것 같은데 끝부분 밑에 부분이 살짝 노랗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미세하게 자주색 색감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잘하게 말려있는 꽃잎들도 묘사를 해줄게요. 역시나 색깔은 여태까지 사용했던 색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 부분은 웨토넷으로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굳이 웨토넷으로 진행을 해주지 않으셔도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명암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작은 꽃잎으로 돌아와서 작은 꽃잎 위의 부분만 이렇게 물칠을 하고요. 연두색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두색을 올려주셔도 상관없지만 조금 밝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연두색 그 정도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끝부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연두색 기운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이때도 물을 올릴 때 물을 너무 많이 올리면 물 얼룩이 내 눈에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너무 많지 않게 적당량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자연물보다는 인조물을 사용해서 올리시면 물의 양을 조절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묘사를 진행하고요. 자 이 부분을 한 다음에 우리 처음에 했던 그 꽃잎을 똑같이 물칠을 해서 한 번 더 색칠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손등을 사용해서 살짝살짝씩 종이를 만져보세요. 그러면 약간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 때는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성격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아주 바짝 말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물칠을 했죠? 이제 조금 더 묘사를 진행해 볼게요. 중심선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인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흐리게 흐리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묘사를 올려주고 있어요. 제가 입시를 할 때는 이렇게 가느다란 부분도 무조건 20호 정도의 아주 큰 붓을 사용해서 하도록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았는데요. 지금은 뭐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취미로 하시는 거니까 굳이 그런 트레이닝까지 셀프로 하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얇은 붓을 사용해서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나오는 인맥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톤을 사용해서 진행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톤이에요. 흐리게 해서 점점점 진해지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꽃잎 끝부분은 보르도 색상을 메인색에 조금 더 섞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명암 자체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림이 더욱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왼쪽 꽃잎과 오른쪽 꽃잎을 비교해서 보면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왼쪽 꽃잎도 나중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 줄 거예요. 꽃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처럼 조금씩 더 손박하면서 외곽이 될 수 있으면 가장 깔끔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칠하지 않은 세 번째 꽃잎을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물칠을 하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개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물을 올려준 다음에는 역시나 같은 색으로 인맥부터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꽃을 그리는데 중요한 건 이 인맥의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이 대부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되어 있고 부채꿀 모양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꽃잎 연습을 하실 때 이 점을 주의하시고 많이 연습을 하면 꽃 그릴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지금 겨울이라 물이 빨리 마르는 편이기 때문에 색칠도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먼저 대략적인 부채꿀 모양을 그어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세세하게 인맥을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물이 많기 때문에 처음 선을 가늘게 그어놨어도 잘 보이지 않죠.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올리면은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하게 올라갈 거예요. 자, 보시면 훨씬 더 진하게 올라가고 있죠. 수채화를 할 때는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또 재밌기도 하고 스릴이 넘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서 망할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속상할 때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을 할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꼼수를 써서 오른쪽을 조금 하고 나서 왼쪽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꽃잎이 조금 크다라고 느껴지셨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하시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물이 또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참 야속하죠. 물이 마르는 거는 참 야속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그리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 부분도 보르도색을 조금씩 섞어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르도색은 신안에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 스미스의 보르도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선이 조금 더 조금 진하게 그어진 것 같아서 약간 물로 지워주고 있고요. 가운데 부분 묘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부채꼴 모양으로 꽃잎의 인맥을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초보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연습해 본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항상 다 잘 그릴 수는 없어요. 많은 작가분들도 몇 번은 망치고 약간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걸리듯이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신빙성이 있는 말이에요. 항상 잘 그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좋은 그림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랑 물감 있으신 분들은 연습 많이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보르드 색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끝부분만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종이를 뒤집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초보이신 분들은 제가 쓰는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선을 그으면서 가운데에 수술 부분으로 선을 향하게 한다 라는 느낌으로 그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선 그으실 수 있어요. 저는 수채화할 때 종이를 많이 돌려가면서 쓰는데요. 돌려가면서 쓰면 굉장히 편해요. 굳이 돌려가면서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선을 사용해서 조금 더 묘사를 해주면 꽃잎의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종이 위에 내가 그었던 색을 지워야 될 때가 있는데 종이의 특성에 따라 잘 지워지는 종이가 있고 잘 안 지워지는 종이가 있어요. 아르시의 종이 같은 경우에는 잘 지워지는 편이고 산더스 워터포드 같은 종이는 굉장히 안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또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종이 고를 때 더 편하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종이는 한 중간 정도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제 작은 꽃잎의 디테일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곽 부분을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배경과 꽃이 딱 분리되어 보이는 그런 입체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곽이 지저분하지는 않은지 딱 떨어졌는지 이 부분을 항상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림을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꽃잎을 진짜로 완성을 해볼게요.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웨토네트 기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칠을 꼼꼼하게 해주신 다음에 같은 색의 물감을 올려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줄 건데요. 나머지 두 개 잎사귀는 보르도색을 조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진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처음에 그렸던 꽃잎은 끝부분이 진하지가 않죠. 그래서 끝부분을 조금 진하게 보르도색을 올려서 나머지 두 개의 꽃잎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진행을 해줄게요. 이때도 물이 빨리 마르는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곽 부분 제가 오늘 한 엄청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외곽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꼭 외곽을 깔끔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완성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곽 깔끔하게 꼭꼭꼭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중간톤이 부족하다면 가는 선을 사용해서 중간톤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더스 워터포드 종이에 지금 보시는 이 스케치를 도장으로 찍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튜토리얼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케치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생활 되세요. 3 3 4 5 5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